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단어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방금 우리 이 앞에 강의에서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혼자 오늘 다 하루에 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너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눠서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수업을 듣고 있지? 복습 바로바로 하시고 방금 앞에 강의에서 배웠었던 끊을 끼어 6가지 규칙 똑바로 익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몸에 익혀두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그걸 기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본 챕터 출발을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챕터 1에서는 독해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해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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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하는 것들인데요. 가끔 애들이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다. 이 본자가 뿌리 본자거든? 식물에서 뿌리가 제일 쉬운 거니? 제일 하찮은 거야? 가장 중요한 거죠. 잊지마. 제가 이 단어를 1강으로 잡은 이유는 주어와 동사를 잡아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자.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해서 기본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수일치 주어 동사 잡는 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포인스. 먼저 교제 구성이 키포인스가 쫙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 패턴 연습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이제 두인유어스 앞으로 넘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키포인스 부분을 반복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I am a boy 이런 문장을 누가 번역을 못해? 누가 주어 동사를 못 잡아? 오늘 하려는 건 주어 동사를 잡는 걸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어 뒤에 수식어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어가 좀 해석을 까다롭게 만드는 수식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어 다음에 수식어 가운데서 첫 번째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주어 다음에 E, D가 떴을 때입니다. 아 이거 진짜 짜증나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이 E, D놈의 새끼는 했다일 수도 있고 해 진일 수도 있거든. 이게 좀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했다라면 E, D가 했다라고 했을 때 하면 고민 안 해도 되지. 걔가 동사니까 그냥. 근데 오늘 하려는 건 이거야. E, D 다음에 뭔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혹은 L, Y와이어 같은 부사 이런 애들이 껴들어오면 여기 있는 E, D는 했다일 가능성보다는 해 진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아니 영어 잘하는 애들은 그냥 원래 알아. 딱 불구하고 해 진 그러면서 넘어가. 근데 우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개뿔도. 그래서 선생님이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 통용이 되는 꼼수를 하나 만든 거야. 법칙은 아니야. 다 되진 않으니까. 다시 한 번. E, D가 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해 진이라고 번역되면 이건 주어가 아니라 수식어야. 근데 이 수식어를 영어 잘하는 애들보다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혹은 영어 잘하는 애들만큼 적어도 걔네들만큼은 뒤처지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E, D 다음에 전명이나 L, Y가 바로 이어졌을 때는 얘는 했다가 아니라 해 진일 가능성이 크고 그 뒤에 보면 아마도 제대로 된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알겠지? 이게 E, D의 꼼수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다만 꼼수라고 한 건 전체다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도 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얘인 거야. 그래서 안전장치가 얘인 거야. 동사예요. 동사. 아니 얘가 해 진이라고 번역되면 당연히 뒤에 제대로 된 동사가 와야지. 근데 뒤를 봤더니 동사가 안 왔어. 어머 미안. 얘는 그러면 여기 있는 E, D는 해 진이 아니라 해 따요. 미안. 됐지?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까지 마지막으로 장전을 해놨으니까 요거까지 확인하면 100%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두 번째. 또 우리가 수식어 가운데서 해석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주어 다음에 아유 또 대신하 WH가 바로 꼈을 때입니다. 우리가 덩큰을 이렇게 덩어리에서 배웠던 주어 다음에 대신하 WH가 뜨게 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동사는 얘를 그냥 수식하고 있는 동사고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야. 다시 한 번 몇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앞까지는 네가 전부 다 수식어겠거니? 하면서 쫙 묶어주고 두 번째 동사 여기서 진짜 동사구나.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한 번 더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주어 다음에 수식어가 길게 붙었을 때인데 그 수식어 가운데서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수식어를 대표적으로 지금 배운 거야. 알겠어? 한 번 더 요약 정리할 테니까 너는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해석해. 필기해. 간다. ED 다음에 주면 잠깐 사라질게 뿅 자 ED 다음에 ED 다음에 전지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했다가 아니라 해 진이다. 다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전지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도 동사 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안전장치로 만약 뒤에 제대로 된 동사가 나온다면 방금 본 것처럼 여기 있는 건 해 진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동사가 안 나오면 어... 그때 미안 여기 있는 ED는 그냥 했다라고 쓰인 거야. 두 번째 주어 다음에 대신화 WH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다. 되니? 그럼 바로 대표 문장 한 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두 문장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21번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는 잡힙니다. Illabellatory Experiment 잡히잖아. 천사 플러스 명사 지금 이 앞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단어정이 돼 있던 거 보이죠? 물론 그거 당연히 리뷰 테스트 우리 개별 참석 시간에 다루시면 저 왜요? 그 정도는 지금 기본이요. 이거 진도 나가기 전에 네가 먼저 단어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독해하는 도중에 왔다 갔다 보지 마시라고요.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번 쭉 보시고요. 알겠지? 간다. 실험실 연구에서 사람들은 이게 주어야 사실 여기 동사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라고요. 고민된단 말이야. expose가 expose가 노출시키다 라는 동사일 수도 있어. 그래서 expose 하게 되면 노출했다 일 수도 있는데 노출된 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 잘하는 애들은 사람들은 노출했다가 이상한 노출된 사람들하고 한방에 번역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으니 방금 배운 것처럼 뒤에 뭐가 이어졌니? 전치다 플러스 명사 이어졌지. 그러면 아 얘가 해 진이구나. 그러면서 뒤를 봤더니 이디 다음에 이번에는 전치다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명사 동사 뒤에 나오는 늘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나왔네. 얘가 동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되니? 해석한다. 사람들은 주어 이거 리뷰 테스트 볼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석도 시킬 거고요. 끊어있기도 똑바로 시킬 거고 주어 동사 네가 똑바로 잡어. 이번 단어가 가장 큰 포인트야. 알겠니? 사람들은 네. 이건 노출했다가 아니라 빨리 해봐. 네가 입 밖으로 소리를 해봐. 노출 된. 110 데시베레 갑작스러운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은 됐어? 동사 그럼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감소를 경험했다. 천치어 플러스 명사 인데어빌러티 자신의 능력에 무슨 능력? 문제의 능력에 됐지? 끝. 22번 네. 별표 좀 쳐놔봐. 22번 별표 나도 쳐놓을게. 내가 만든 교재지만 내 말만 내 공식대로 다 되는 거 넣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고 좀 넣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아까 미리 잡고 갈게. 분명히겠죠. 1위 다음에 지금처럼 전치사 바로 뜨면 해달 가능성보다는 해 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뒤를 봐봐. 전세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 그리고 이건 예외적으로 어 여기 있는 디크리스트는 그냥 뭐가 된 거야? 그렇지. 감소 했다가 된 거야. 되니? 출발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CO2 Emissions 그 다음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디로부터? Residential 거주지역과 그리고 Commercial Sectors 상업지역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주어 동사 감소했습니다. 3.7%와 1.0% 각각 이 단어는 뒤에서 어휘정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됐죠? 지금 21번 22번 두 문장 한번 해석해봤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방금 한 건 이제 수식어가 길어지는 구조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주어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뭐? 주어 자체가 길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나 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 사실 뭐 다른 수업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란 말도 어려울 수 있고 절이란 말도 어려울 수 있거든. 이렇게 보면 돼. 구는 그냥 투가 문장 주어 자리에 나온 거야. 또 ing가 이렇게 문장 주어 자리에 나온 거야.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얘네가 뭐뭐 하는 것 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왜냐면 투가 나왔어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ing가 나왔어도 그냥 하는 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는 것 이라고 정확히 번역돼야 구로서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고 절은 우리 꺼낼기 덩어리 가운데서 다섯 번째 덩어리가 뭐야. 대답해봐. 꺼낼기 덩어리 가운데서 다섯 번째 덩어리. 접속사가 문장 앞에 왔을 때. 기억하니? 그런 것처럼 문장 앞 대가리에 대신 대답한 거 맞지? 정신 바짝 차리고 문장 앞 대가리에 대신하 W, H가 튀어나와서 얘네가 또 통째로 길게 주어 역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한 덩어리로 잡아주고 이렇게 뒤에 동사가 나올 거라고요. 되니? 길게 구나절이 주어 역할하는 모양새 써놓고 되니? 그럼 바로 문장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23번 문장이야. 자 Excluding Those 내 것도 하나 알아두자. 내 새끼들 Those 그러면 몸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 꼭 저기 사물만 받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Those는 무슨 뜻이 있다고? 몸한 사람들 간다. 몸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Excluding 배제하는 것은 자 뭐로부터? From voting 투표로부터 나 왜 끊었어? WH 나왔으니까 그렇지 근데 잘 봐. WH가 후가 떴지. 그럼 얘기했던 거 기억나? 바로 앞 덩어리가 아니라 아 앞에 앞에 덩어리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후는 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야 이미 already socially isolated 사회적으로 이미 isolated 고립된 그 사람들을 투표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하고 동사 딱 뜨잖아. 주어 동사 됐어? 그럼 동사 뒤에 명사한 덩어리 디스크로이스 디스트로이스 디스트로이스 아우 디마크러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엑스클로딩 도우스 그러면 길게 볼까 이제? From voting 투표로부터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 그럼 주어 다음에 WH가 뜨면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 배운 것도 연결되네요. 그것은 디스트로이스 아우 디마크러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끝 24번 아 앞에 강에서 얘기했지? 요거 두 번 만나게 될 거라고 예 나왔네요. 바로 나왔네요. 간다. What was true 가 주언과 진실이었던 것은 이렇게 되니? 진실이었던 것은 제가 왓은 형광펜 좀 쳐놓고요. 미리 좀 쳐놔. 됐지? 좀 이따 정리 좀 할게. 근데 over 200 years ago 아 200년도 전에 진실이었던 것은 그 다음 동사 is certainly 아까 했던 거라 쉽네 no longer the case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정리 좀 할게 있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우리 독해하다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왓이나 대시나 하우로 출발하는 문장은요. 100%다. 이건 의문문만 제외하고 의문문만 제외하고 100%야. 뭐냐? 항상 이 구조예요. 주어 동사 뜨고 동사 다시 나와서 좀 길게 볼까? 동사 다시 나와서 길게 얘네가 무조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잡아놔. 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구조구나. 왓댓 하우는 무조건 주어 역할을 한다. 문장 앞에 튀어나오면. 되니? 써놓고 됐어? 자 그럼 간다. 간다. 24번 한 번 더. 왓댓 진실이었던 것은 200년 전에 더 이상 확실히 더 이상 더 케이스 진실이 아니다. 앞에 오의정리는 해놨는데 더 케이스에는 진실인 것 사실인 것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중간적인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 주어 동사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서 중간에 수식어 끼는 거 했고 두 번째는 주어 자체가 길어지는 걸 지금 봤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지? 이겁니다. 도치된 경우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건데 이 수업의 특징이 지금 문법을 강조하는 수업이 아닌지라 막 문법 문법 하는 게 아닌지라 해석에 초점을 맞춘 거라 아 해석 1 끊어있기 선생님이 말한 대로 6가지 덩어리만 자라면 이렇게 되네 문법 고민 안 해도 되네 하는 걸 보여줄게요. 잘 봐봐. 너는 지금 도치 어쩌고 저쩌고 모르잖아. 그냥 바로 갈게요. 바로 봐봐. 도치 설명은 좀 있다 하고요. 아니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냥 일단 끊어있기를 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먼저 해. 아 딥은 그냥 기필하는 부사가 앞에 튀어나온 거고 빌로우가 전치사야. 그럼 땅 속 깊숙한 곳에 인 캘리포니아 앤 와이아밍 캘리포니아와 와이아밍 와이아밍에 나한테 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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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끊어라. 그 다음에 또 이걸 배웠잖아. 동사 나오면 동사 나오면 뒤에 명사 한 덩어리 잡아라. 그래서 거투계의 거대하지만 고요한 볼케노 화산이 있다. 이렇게요. 수일치 뭐 문법 이런 건 다 건너뛰고 그냥 끊을 게 규칙만 하니까 되잖아. 됐니? 그 다음 것도 봐봐. 지금 패턴 설명하기 전에 문장을 바로 보여줄게요. 형용사 뒤에 동사 나왔고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그 사실은 분명하다. WH 나왔으니까 끊어진 거고요. 어떤 사실이야? 사람들이 그럼 다시 피플하고 이게 또 다른 주어거든? 이게 됐 다음에 근데 주어 다음에 또 후가 떴지. 그럼 또 배운 들에 봐. 주어 다음에 WH가 떴으니까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야? Spend their lives watching TV TV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동사 Don't read as much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요. As they owe to 그들이 해야 하는 것만큼 많이 읽지 않는데요. 이해 된 얘기까지? 한 번 더 더 분명하다 그 사실은 어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TV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동사 그렇게 많이 읽지 아 이것도 알아둘래? As he has 할 때 앞에 as he has 아무 뜻도 없다. 뒤에 as he 뭐뭐만큼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알아도? 뒤에서 다 배울 건데? 미리 한 번 가르쳐 드릴게요. So don't read as much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owe to 해야 하는 만큼 되니 그럼 이제 정리를 이제 거꾸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도치진 경우에 주의하라는 건 결국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비동사 주어로 문장이 뒤집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사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한 덩어리 끊고요.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끊으시면 돼요. 사실 읽으면 끝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이 비동사가 해석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영어 문장이 주어동사로 출발해야 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앞으로 강조하면서 얘네들의 어순이 뒤집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쓰일 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런 식으로 쓰일 때 비동사의 뜻은 뭐라고 이다가 아니라 있다. 정확히 번역해라. 되니? 되니? 두 번째. 두 번째가 좀 까다롭죠. 문장이 형용사 지금 비동사 주어로 뒤집어졌는데 얘는 또 왜 그런 거냐면 이 주어에 대한 수식어가 너무 과하게 길었던 거야. that 혹은 wh 하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너무 길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원래 문장의 주어니까 맨 앞에 있다가 너무 기니까 얘네 둘이 위치를 서로 막 바꾼 겁니다. 이렇게. 원래 주어자리 있던 애는 뒤로 보내버리고 비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는 앞으로 보내버린 건데 아이 뭘 고민해. 선생님 얘기했잖아. 한 덩어리 나오면 이렇게 끊으라고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도치는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도쾌할 때는. 그냥 도취됐구나. 알면 더 좋고 몰라도 끊어있게 해석은 되고요. 됐니? 됐니? 다시 한 번 해석해보게. 간다. 간다. Deep below the ground. 땅 속 깊숙한 곳에. 땅 속 깊숙한 곳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뒤에. 캘리포니아와 와이아밍에. 그 다음에 이때 비동사. 뜻이 중에 뜻이 중에 있다. 그렇지. 두 개의. 거대하지만 조용한 화산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굳이 이걸 업법 문제화 시켜주면 이 정도 얘기야. 굳이 업법 얘기 조금만 해주면 앞에 앞에 여기 있는 ground으로 주어로 착각하면 망하는 거지. 주어는 지금 표시했다시피 volcano즈가 주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수일치 정도는 조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26번도 다시 보니까 아아 원래 문장이 주어는 the fact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너무 길잖아. 이게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다고 생각해봐. the fact that 블라블라블라라 altitude is more obvious. 그럼 너무 좀 주어동사 길이가 좀 안 맞자니. 그래서 위치를 바꾼 건데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한 번 더 수일치 주어동사 잡는 거에서 제일 어려운 조심하셔야 될 요소 세 가지 눈 감고 눈 감으면 안 되지. 눈 뜨고 책 안 보고 얘기해봐. 첫 번째 중간에 수식어가 끼는 경우 두 번째 어떤 수식어를 조심해야 되는지도 생각해보고 두 번째 구나 저리 길게 주어자리 왔을 경우 세 번째 본 것처럼 도치된 경우 알겠니? 자 또 다음 강 보기 전에 두인이셜프를 네 손으로 먼저 끊어서 해석을 해봐. 알겠지? 그 다음에 다음 강 보도록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봐.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